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?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. 예? 상하잖아요.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거. 제게 왜 이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냉담하십니까? 건너가시죠. 그냥 여기 살아요. 혼자 산다고 광고해요? 그냥 여기 살아요. 먹는 거 이쁜데? 심쿵한 것 같아서. 모자가 싫으면... 남자를 좋아하신다는 겁니까? 아... 보고 싶었어. 무슨 일로 싸우신 겁니까? 그 여인은 누굽니까? 숨겨둔 여자가 있으십니까? 말씀하셔도 됩니다. 투기하지 않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. 그만하지. 은우라... 했어. 살아났네.